어? 티타임 강의다, 이건. 잠자는 숲속의 왕자처럼. 음, 보보아, 안녕하세요. 약간 햇살 그 비추거든. 지금 저는 범규가 찍고 와서 쉬고 있었고 저 범규는 앞에 있어요. 여기 옆에 풍경 있는 일이에요. 그렇죠, 완전 편해요, 제 집 소파 같아. 그럼 연준이는 홀라라고. 뿅.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나요? 제 집이. 난 이터널이만. 무덤웨어. 구호의 종의. 구호의 정문날. 구호의 정문날 공지드는. 구호의 방금! I'm in love! 부러운 세기 빌려use. 아하하. 아하하. 안녕. 저 까만 세상 잊혀진. 눈을보보니 그 밤. 마앗고 비가 내리던 날. 오늘 부르는 춤 끝나지 않는 믿음 비명이 섞인 이 어둠 커지는 눈앞에 펴져진 이 낙서 다시 꿈속을 외쳐